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KBA 두드림스타 장학생, 중학교 2학년 김민서입니다. 장학금을 받기 전과 후 나에게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지원을 받기 전에는 친구들의 성적과 제 성적을 좀 비교하면서 불안함이 컸던 것 같은데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원에 다니게 됐고 학원에 다니게 되면서 좋은 교육을 받게 됐어요. 그러면서 되게 자신감도 많이 붙고 성적도 되게 높아지면서 하루하루가 되게 행복한 그런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KB금융에게 감사의 말씀 한마디만. KB금융그룹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KB국민은행 사랑해요. KB금융그룹 지원해주세요. KB금융그룹 nomовали Dom nee. KB금융그룹vor名 KB금융그룹 resonated with him. KB금융그룹